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죠. 처음 학교로 서비스에 대해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입학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가 지난 1일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서비스가 시작되게 됐나요? 네, 그동안 유치원 입학을 위해서는 현장, 유치원 현장에 가셔서 줄을 서거나 접수를 위해서 노력하셨는데요. 이거는 온라인을 통해서 유치원 입학과 관련된 접수, 추첨, 등록이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상으로 편하게 유치원 입학 관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 처음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처음 학교로를 검색하셔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시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치원 입학에도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이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 저소득층이라든지 국가보훈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가정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모집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는 일반 모집자들인데요. 우선 모집에서 선전된 유아를 제외한 모든 유아들이 대상이 됩니다. 처음 학교로 서비스가 국공립 유치원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사립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모든 국공립 유치원이 참여하고 있고요. 희망하시는 사립 유치원도 등록하시면 학부모님들이 등록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한 30%의 사립 유치원 1,200개 정도가 참여하시겠다고 등록하신 상황입니다. 네, 유치원에 지원하는 시기가 지역별로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네, 처음 학교를 통한 유치원의 지원, 주첨 결과 등록은 일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립 유치원의 모집 일정이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그런지 접속이 잘 안 된다고 불편을 호소하는 학부모들도 많이 있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작년에 그런 불편함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처음 학교로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을 보완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추첨하고 결과 발표하는 당일날은 서비스를 이용하시겠다라는 이용자가 폭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뒤로 밀어서 접속하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 학교로 접속 시 불편사항과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1544-0079번으로 문의하시면 접속과 관련된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처음 학교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입학 신청을 하면 입학을 하게 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받게 되나요? 네, 처음 학교로에 접수를 하셔서 해당 결과 발표하는 날이 있습니다. 결과 발표하는 날, 결과 이제 순번이 춘첨이 되셨다라고 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등록을 하시면 바로 되시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희망을 하시지 않는다 싶으면 등록을 안 하시고 다음 대기자한테 넘어가는 순서로 돼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온라인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 처음 학교를 통한 유치원 신청이 12월 말까지만 가능한가요? 네,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결과 등록, 아이들의 등록까지는 가능하고요. 12월 31일 이후인 1월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추가로 사립 유치원 등록을 받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변경된 일정 혹시 있을까요? 네,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변경 일정은 없고요. 다만 이제 사립 유치원이 11월 15일까지 참여를 더 받을, 참여 등록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 일반 모집 과정부터 참여를 하게 되고 학부모님들은 더 추가된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상태에서 일반 모집에 지원하시게 되면 됩니다. 네, 오늘 인터뷰가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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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